2021년 뉴 잉글랜드 작가의 학회 매년 뉴 잉글랜드 작가의 협회는 개최합니다 N.E.W.C.E를 이게 줄임말로 뭐냐면 뉴 잉글랜드 작가 학회 축하하기 위해서 다양한 글쏘기 프로그램 그리고 문학센터 저자들 그리고 출판업자들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자랑스럽습니다 발표해서 자랑스럽습니다 대문장을 우리 N.E.W.C가 되어왔다 가장 큰 문학학회가 되어왔다 미국에서 시간과 장소 토요일과 일요일 11월 13, 14일 보스턴 컨벤션 센터 보스턴 MA 비용 10월 1일 전에는 얼리벌드 등록이라고 해서 협회 멤버와 학생들은 100달러 그리고 회원 아닌 사람들은 140달러 그럼 이제 10월 1일 이후의 비용은 협회 멤버들 협회 멤버들 학생들 회원 아닌 사람들 다 150달러 그리고 참가 비용은 포함합니다 참가 비용은 포함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입장 환영 아이고 내 잘못된다 어쩐지 이거 아니야 잠깐만 목적어 1, 목적어 2 이렇게 참가비는 포함합니다 환영회에 입장료 포함하고 모든 공개토론 포함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점심식사 포함하고 일요일 오후에 등록하는 방법 등록 마감의 날짜는 11월 1일입니다 2021년도 채우세요 등록 서식지를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그리고 그 비용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지불될 수 있다 그리고 신청서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내고 싶으면 수표로 내고 싶으면 우편으로 보내세요 그 수표를 우리에게 우리는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이 신나는 이벤트를 위해